Clear velocity. Clear velocity는 움직이는 의상에 가지고 있는 속도값을 삭제하는 명령입니다. 예제처럼 회전하는 클로스의 경우 회전하려는 속도값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만약 C 프레임에서 속도값을 삭제하고 싶다면 C 프레임으로 이동 후 클로스 메시를 선택하고 클로스에서 Clear velocity 명령을 적용하면 됩니다. 그리고 C 프레임 이후에 생성된 클로스의 캐시 데이터는 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스트론케이트 캐시 명령으로 삭제해 줍니다.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속도값이 사라진 클로스 메시는 아래쪽을 향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